자 우리 워크스페이스를요 다시 정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등록한 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베이직 같은 거 누르시면 예쁘게 정리가 돼요 혹시 없어진 패널도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예스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파일에 오픈해가지고요 이제 심화 문제 다 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셔가지고요 실습예제 샘플 4-1번 열었어요 핫이라는 글자를 지워보는 거예요 실습예제 샘플 4-1 실습이에요 포토샵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만큼을 선택해서 문지르면요 저쪽에 있는 게 일로 막 들어오는 기능이 있어요 콩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보시면은요 왼쪽 툴에서요 도장 모양 가진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누르시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론 스탬프 툴 사용할 거예요 클론 스탬프 툴 커서 모양이 동글동글 해야 돼요 커서 모양이 동글동글하지 않은 사람은요 캡슬락 키 한번 눌러주세요 캡슬락 키 키보드 좌판에 왼쪽에 있거든요 찾아서 눌러주시면 동글동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브러쉬 있잖아요 브러쉬를요 선명한 19번 있죠 위에 동글동글한 선명한 19번 요거로 작업을 할게요 선명한 19번 이게 브러쉬 반경 크기의 숫자예요 더블 클릭해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클릭을 하면 에러 창이 뜰 거예요 경고 창이 뜰 텐데요 경고 창 내용 안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Alt 클릭 to define Alt 클릭해서 정의하라 무엇을 하나의 소스를 정의하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콩을요 콩 있는 부분을요 콩 있는 부분을 Alt 하고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Alt를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됩니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마우스가 이쪽으로 오면 따라다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처음에 한 번만 클릭하고 Alt 클릭하고 내비두면 드래그 할 때 따라다니는데 자 드래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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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막 하면 안되고요 하실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를 드래그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에 더하기가 따라다녀요 더하기가 있는 소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림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하기 표시 플러스 표시 그게 표적이거든요 표적을 잘 보면서 문지르세요 아니면 도로 지워질 수 있어요 도로 이게 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작업하시다가요 아까 브러쉬 단축키 여는 대가로 닿는 대가로 말을 했었는데요 작업하다가 너무 크다 브러쉬가 크다 그러면 닿는 대가로 브러쉬가 너무 작다 여는 대가로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해가면서 표적을 잘 보면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일목요연하면 조금 더 위에다가 덧붙여서 클릭 클릭을 하세요 클릭 클릭 늙 Obs Historical 클릭 클릭 Liz conc 이 족 아니면 ssa